사랑하는 이에게 빚더미를 남기고 죽을 것인가? 정리되지도 마무리되지도 않은 사업을 남길 것인가?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여생 동안 괴롭힐 금전적 부담을 지울 것인가? 본질에 있어서 혼란스럽고 도무지 불분명한 유원장은 엄청난 내분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미 성사된 것이든 아직 처리 중인 것이든 아무렇게 문서로 만들어 서랍장 바닥에 어지럽게 놓여 있는 기록은 셜록 홈즈가 와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룬 모든 것은 단 한순간도 인생에 온갖 잡다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뼈가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일을 한 결과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당신은 서류를 온전히 갖출 시간이 없었다. 돈의 세계에서 중요한 분야에 속하는 것은 당신의 돈과 자산을 당신의 식솔들에게 적절하게 물려주는 것이다. 특히 돈이나 자산이 상상 이상으로 많은데 문서로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더욱 심각하다. 또 당신의 지인은 당신의 거래 내역을 전부 알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관한 한 지나치게 은밀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타인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돈에 대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죽음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대로 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솔들은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혼비백산하게 된다. 살아있는 동안 나중에 돈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을 공경에 처하도록 만들만한 혼란은 만들지 말라. 돼지와 암소가 누가 더 쓸모 있는지를 수다를 떨고 있었다. 돼지는 자기가 인간을 위해 희생을 하기 때문에 암소보다 쓸모가 있다고 말했다. 자, 암소가 이렇게 대답했다. 야, 너야 죽어서나 쓸모 있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 매일 우유를 주잖아. 살아있을 때는 암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쓸모 있고 죽어서는 돼지처럼 되는 것이 훨씬 더 쓸모 있다. 나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삶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다. 비록 가진 것은 넉넉하지 않지만 어머니는 늘 다른 이들에게 베푸시는 넉넉한 마음씨를 가지셨다. 어머니의 소박한 철학은 이것이다. 죽은 사람한테 제사를 지내느라 쓸모없이 큰 돈을 쓰느니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백번 낫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살아있는 동안 금전 생활을 말끔하게 처리하자. 죽 때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돈에 관한 한 깔끔하고 투명한 전철을 남기도록 해야 한다.